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메이샤피 오늘 제 옷 색깔 보이시죠? 어떤 색깔 같을까? 핑크뮬리 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을쑥돌 가서 핑크뮬리 감성 할겁니다 같이 가봅시다 도착했어요 우리가 맥도날로 도착했어요 밥 나왔어요 밥 먹자 밥 먹자 네 여러분 이제 을쑥돌 도착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딱 어제 오후 2시에 핑크뮬리 최고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시 봅시다 메이 샤피 메이 샤피 메이 샤피 메이 샤피 메이 샤피 메가무 설명 를 안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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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뻐요. 진짜 예뻐요. 그냥 태조역 내려와서 버스 타고 와도 되죠? 그래요. 근데 저희가 차 끌고 왔으니까 여기는 주차장도 있어요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